집안이 풍요로워지는 가운 서른가지, 1. 가와만사상, 가정이 화목하면 무엇이든지 잘되어 나간다, 2. 고진감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3. 공평무사,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4. 그 기복네, 욕망을 억제하여 바른 행동을 한다, 5. 공생명? 공평하면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 6. 견인견지,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 생각을 달리한다, 7. 결자해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8. 결초보은,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 9. 교학상장, 가르침이나 배움이 나에게는 모두 도움이 된다, 10. 10.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타고 가다가 내리게 되면 잡혀 먹힌다는 뜻, 이를 계획하여 시작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11. 공수레공수고,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12. 기신정 불령이행,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아랫사람은 행하고, 기신부정 수령부정, 금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을 하여도 아랫사람은 앉는다, 13. 군가수복, 어진 행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14. 백건유익 책을 펼치면 유익함이 있다, 15. 근거맛은 부지런하고 검소함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온화하고 유순함은 집을 가지런하게 하는 근본이다, 16. 기산심에, 기운은 산과 같고 마음은 넓은 바다와 같아야 한다, 17. 각 희망고당, 상서로운 기운이 실내에 가득하다, 18. 노마지지, 늦은 말에게도 지혜가 있다는 말로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장점이 있다는 뜻, 19. 노적성에, 하방울에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20. 누렛민행, 말은 조심하고 행동은 바르게 하는 것, 21. 다정불심, 다정다감한 마음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22. 단기지겨, 학업을 중도해 폐함은 짜던 배에 나를 끊는 것과 같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뜻, 23. 덕재인선, 덕망을 갖추고 모든 일에 남보다 앞서라, 24. 덕불고 피류진, 덕이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마음을 같이하는 친구가 있다, 25. 덕성애공, 덕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예의가 바르다, 26. 대기만성, 큰일이나 큰 임무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다, 27. 도브런인, 도는 사람의 본성일 뿐 먼 곳에 있지 않다, 28. 동심협력,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하나로 하여라, 29. 독서백 편의자연, 책을 몇 번 읽고 되풀이해서 읽으면 뜻은 저절로 알게 된다, 30. 대지원망, 뜻은 크게 가지고 희망은 원대하게 다스려라, 30. 유할진, 기 Henry Wraith Pak 30. 유, sua granrien, 22. 유, 자체 역국,